강아지, 부부 싸움, 대화가 필요해 얘들아, 왜 싸워? 바로 요것 때문 이거는 구름이 혼자 몰래 먹는 사료입니다 여섯 마리 육아 중 항상 배고픈 보미가 혼자 처먹지 말라고 조용히 타이르네요 알아들었을 리가 없는 구름이 계속 묵묵부답입니다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보미 함께 도달했지만 계속해서 째려보기만 하네요 날귀를 못 알아듣는 구름이 냉봉에 빠진 봄이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은가 보네요 실방한 보미가 혈압이 많이 올라 결국 주저앉고 말았네요 어린 놈을 믿은 게 잘못이지 전 이제 어떻게 하나요? 1년 됐는데 막막하네요 하지만 다시 일어선 봄이 결단을 내렸네요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 너 혼자 많이 처먹어 내가 그냥 찾아먹고 말지 이런 조선 나이키를 보았나? 대체 어디다 숨긴 거니 출생각이 간절한 구름이 찾았다 찾았어 맛있어 나쁜 시키 이 맛있는 걸 여태 혼자 먹었다고?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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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